은혜를 갚은 다람쥐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신을 삼아서 팔고 할머니는 부잣집 빨래를 해주며 어렵사리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산나무를 뜯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족제비에게 잡혀가는 다람쥐를 보았습니다. 저런 가엾어라 할머니는 얼른 기다란 나뭇가지를 주어 족제비를 쫓았습니다. 놀란 족제비는 다람쥐를 놓고 멀리 달아났습니다. 할머니는 달려가 다람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람쥐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옆구리에는 족제비의 입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할머니는 치마를 찢어 다람쥐의 상처를 싸맸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아랫목에 놓이고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다람쥐가 겁먹은 표정으로 방안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이제 마음도 우렴 아무도 해치지 않을 테니 할머니의 말에 다람쥐가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특해라. 눈물로 고맙다고 인사를 다하네. 할머니는 다람쥐를 조심스레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람쥐와 함께 살았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도토리와 밤을 주워다 먹이면서 따뜻히 보살폈습니다. 다람쥐의 상처가 아물자 할아버지는 챗바퀴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다람쥐는 챗바퀴를 달달 돌리며 재롱을 피웠어요. 요 녀석 재주가 보통이 아닌걸. 정말 재간둥이에요. 어쩜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지. 자식 없이 쓸쓸히 지내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몇 달 뒤 다람쥐는 새끼를 다섯 마리나 낳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뻐하며 새끼들을 잘 보살펴주었지요. 한 해 또 한 해가 지나자 새끼들이 자라서 어미가 되고 어미들은 또다시 새끼를 낳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다람쥐들은 수백 마리로 불어나 집안은 온통 다람쥐들로 버글거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람쥐들의 먹이를 구하는 일이 점점 힘에 부쳤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이 더 늙어서 집신을 삼을 수도 없었고 할머니도 기운이 없어 빨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림이 어려워져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지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다람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제 너무 늙어서 우리 밥벌이도 힘들게 되었다. 너희들까지 먹여 살리려니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 오늘부터는 산에 들어가 너희들끼리 살도록 해라. 할아버지가 말하는 동안 할머니는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든 다람쥐들과 헤어지려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람쥐들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났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만 남은 집은 다시 예전처럼 쓸쓸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숨만 내쉬며 저녁밥을 지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질 무렵이 되었어요. 집을 떠났던 다람쥐들이 쪼르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다람쥐들의 양 볼 주머니가 터질 듯 불룩했습니다. 볼 주머니에 무엇이 들었느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람쥐들이 볼 주머니에 있던 것들을 모두 뱉어냈습니다. 이건 나달이 아니냐? 두어 말은 될 것 같구나. 기특도 하지. 하지만 굶어 죽을지언정 남의 것을 먹을 수는 없단다. 할머니가 다람쥐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구해주었던 다람쥐가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의 치마자락을 물고 밖으로 이끌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다람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다람쥐는 가을거지가 끝난 텅빈 논으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아, 다람쥐들이 추수하다 흘린 벼이삭을 물어왔네요.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람쥐들의 기특한 행동에 또다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부터 다람쥐들은 날마다 부지런히 나달을 물어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람쥐들 덕분에 더 이상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몇 년 뒤 할아버지도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기 전에 다람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편안히 살다 간다. 내가 죽거든 할머니 옆에다라니 묻어다오. 다람쥐들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무덤 옆에 맷자리를 파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데려가 할아버지를 그곳에 묻어주었지요. 다람쥐들은 금잔디를 물어다 무덤을 잘 꾸몄습니다. 그리고 밤 대출을 물어다 수복이 쌓아놓고 제사를 지낸 다음 눈물을 흘리며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탈꽃 이야기 옛날 금강산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마을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이 되자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가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림배를 움켜쥐고 황보자를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어르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양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나도 먹을 것이 모자라니 어서 썩 물러가거라. 제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어르신. 하지만 황보자는 하인들을 시켜 마을 사람들을 대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제놈들이 내 곶간에 양식을 맡겨놓은 줄 어나? 황보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금강산 꼭대기에 비어있는 달꽃 향기를 맡으면 병이 금방 낫는다고 하던데 혹시 들어본 적 있소? 그래요 나도 들어보긴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높디 높은 금강산 꼭대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오? 심한 굶주림에 살가죽이 누렇게 부푼 마을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마음씨 착한 은실이가 나섰어요. 제가 갈게요. 달꽃을 꼭 구해와서 마을 사람들을 살려내겠어요. 안된다. 연약한 내가 그 멀고 험한 길을 어떻게 간다고? 은실이 어머니가 울면서 말렸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는데 하늘이 도와주시겠지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은실이 어머니도 딸의 굳은 결심을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은실아 미안하다. 부디 몸조심하고 잘 다녀오너라. 마을 어른들은 어린 은실이를 혼자 보내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을 떠난 지 며칠 뒤 마침내 금강산에 다다른 은실이가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였습니다. 넌 무슨 까닭으로 멀고 험한 금강산에 왔느냐. 금강산 산신령이 은실이에게 물었습니다. 은실이는 산신령께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신기한 달꽃을 꼭 구해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마을 사람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졌구나. 그런데 너희 마을엔 양식이 넉넉한 황보자가 있지 않느냐. 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도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런 고약한 사람 같으니라고. 산신령이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렴. 내가 달꽃을 따다주마. 산신령은 은실이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달꽃 한 송이를 따주었습니다. 보름달처럼 동그랗게 피어있는 달꽃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어쩜 이리도 향기가 좋을까? 달꽃 향기를 맡은 은실이는 마음이 더 맑아지고 정신도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 달꽃은 백년에 한 번밖에 피지 않는다. 귀한 꽃이니 향기를 맡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산신령은 허연 수염을 쐬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단, 향기를 너무 많이 맡으면 해로우니 가볍게 한 번만 맡게 해야 한다. 네, 신령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신령은 하얀 뭉개구름에 은실이를 태워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은실이는 마을을 돌며 아픈 사람들에게 달꽃 향기를 맡게 했습니다. 한 번씩만 살짝 맡으세요. 그래야 병이 낫는데요. 은실이의 말대로 꽃향기를 살짝 맡은 사람들은 시샌듯이 다 모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황보자도 병이 들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은실이는 닭꽃을 들고 황보자를 찾아갔어요. 어르신, 이 꽃향기를 한 번만 살짝 맡아보세요. 너무 많이 맡으면 몸에 해롭답니다. 황보자는 벌떡 일어나더니 달꽃을 움켜쥐고 큼큼 향기를 맡았습니다. 향기가 아주 좋구나. 이 꽃향기를 많이 맡으면 더 오래 살 수 있겠지. 황보자는 큼큼거리며 계속 달꽃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향기에 취해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욕심 많은 황보자는 그 뒤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답니다. 김선달의 재치 옛날에 재치로 못된 사람들을 골려주던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봉이 김선달이라고 불렸는데 닭장수에게 달글 봉이라고 속여 이득을 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김선달이 살고 있는 평안도에 넓고 기름진 논밭을 많이 가진 부자가 살았습니다. 부자는 온갖 못된 짓을 일삼으며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커다란 돈 자루를 소 등에 싣고 평양성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장사할 만한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꽤 많은 김선달에게 부자를 혼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선달은 한참 동안 국내를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엽전을 빌려주시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이 해결되면 다시 돌려드릴 테니 아무 염려 마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엽전을 달라는 걸까? 난들 알겠나? 무슨 꿍꿍이 속이 있겠지?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엽전을 내주었습니다. 김선달은 무거운 엽전 자루를 메고 대동문 근처에 있는 집들을 찾아다니며 엽전을 한 입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내일 아침 대동강으로 물을 길러 나올 때 자기에게 엽전을 도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엽전을 꼭 갖고 나와서 나무통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여 어렵지 않지요. 다음 날 아침 부자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대동강가로 갔습니다. 평양에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돈 벌 생각으로 밤을 꼬박 세운 부자는 대동강의 아침 공기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때 부자의 눈에 이상한 게 보였어요. 아니 저게 뭐지? 보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대동강 물을 길러온 사람들이 길가에 쭈그려 앉은 젊은 양반의 나무통에 엽전 한 잎을 넣은 뒤에야 물을 퍼 담는 것이었습니다. 삽시간의 나무통에 엽전이 가득 차는 것을 본 보자는 입안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보자는 김선달에게 다가가 금세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나한테 파시오. 아니 무얼 팔라는 말이오? 김선달은 시체미를 뚝 떼고 물었습니다. 뭐긴 뭐요? 대동강 물을 팔라는 말이지. 대체 얼마에 사려고 그러시오? 당신이 오늘 아침에 번 돈에 백배를 드리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안 들은 걸로 하겠소. 김선달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이 대동강 물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안의 보물이오. 그런데 그걸 헐값에 팔라니. 가지고 온 돈을 몽땅 드릴 테니 제발 나한테 파시오. 조바심이 난 부자가 졸라대자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부자의 돈자루를 받고 대동강 물을 팔았습니다. 대동강 물이 이제 내 것이 되었구나. 부자는 기뻐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웠어요. 평양에 오길 정말 잘했어. 이런 횡재를 하게 될 줄이야. 부자는 밤을 새워 물값을 받을 돈통을 만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부자는 들뜬 마음으로 대동강 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어제와 달리 돈을 내지 않고 마음대로 물을 퍼 담아갔습니다. 부자는 화가 나서 눈을 크게 부릅떤지요. 오늘부터 내가 이 대동강의 주인이오. 그러니 나한테 물값을 내시오. 부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사람들의 비옷은만 살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물값을 내라는 거요? 당신 혹시 미친 거 아니오? 부자는 화가 치밀어 올라 목창껏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아니 어제는 당신들이 물값을 내지 않았소? 봉이 김선달한테 대동강 물을 살 바에야 저 하늘에 구름을 살 걸 그랬소. 뭐? 그 자가 봉이 김선달이라고? 부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이쿠 내가 봉이 김선달에게 속았구나 속았어. 부자는 가슴을 탕탕치며 풀썩 주저앉았다가 그만 돈통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봉이 김선달의 이웃집에 욕심많은 구도세 영감이 살았습니다. 김선달의 재산이라고는 여인 황소 한 마리뿐이었지만 구도세 영감 내 집에는 살이 토실토실한 암소들이 여러 마리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암소들은 새끼를 낳아야 하니 일을 시키면 안 돼 구도세 영감은 김선달의 황소를 빌려 집 나르는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김선달은 구도세 영감을 골려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지요. 어느 날 김선달은 달걀 꼬라미를 들고 구도세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이 달걀을 받으세요. 따끈따끈합니다. 아니 그걸 왜 나에게 주는가? 그야 영감님 달걀이니까 드리는 거지요. 내 거라니? 그럼 우리 집 달기 낳은 알이란 말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엔 수탁이 없는데 암탉에 알을 낳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살폈더니 글쎄 영감님 내 수탁이랑 온종일 같이 지내지 뭡니까? 영감님 내 수탁이 없었다면 우리 집 암탉이 어떻게 알을 낳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달걀은 영감님 것입니다. 구두세 영감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야 물론이지 우리 집 수탁이 아니었으면 자네 집 암탉이 어떻게 알을 낳았겠는가? 그러니 달걀은 내 것이 당연하지.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김선달은 구두세 영감에게 달걀을 갖다 주었습니다. 아니 아부를 해도 정도껏 해야지 날마다 달걀을 구두세 영감에게 갖다 바치다니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도 모르지. 사람들이 수근거렸지만 김선달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두세 영감에게 계속 달걀을 갖다 주었습니다. 며칠 뒤 구두세 영감 내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김선달은 구두세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다면서요? 그렇다네 아주 튼튼한 송아지를 낳았지. 잘 되었네요. 김선달은 상큼상큼 외양간으로 들어가 송아지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영문을 모르고 서 있던 구두세 영감이 깜짝 놀라 물었지요. 아니 왜 남의 집 송아지를 끌고 나오나? 남의 집 송아지라니요? 우리 집 황소가 아니었다면 영감님 내 암소가 어떻게 새끼를 낳았겠습니까? 달걀이 영감님 것이듯 이 송아지는 제 것입니다. 김선달은 송아지를 자기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 불쌍 내가 저놈의 꾀에 속아 넘어갔구나. 구두세 영감은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가는 송아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봉이 김선달이 한양에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김선달에게 번번이 망신을 당한 양반들은 머리를 맞대고 꾀를 짜냈습니다. 선달이 술에 취해 인경을 치도록 만듭시다. 인경 칠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인경 소리가 나면 한바탕 난리가 날 거요. 그럼 김선달이 큰 벌을 받게 되겠지요. 양반들은 김선달을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김선달 이제 머리가 히끗히끗해졌으니 그만큼 재주도 늘었겠지. 선달의 재주는 한양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요. 양반들은 김선달에게 술잔을 잡고 권했습니다. 너무 취해서 더 이상 못 마시겠습니다. 김선달은 일부러 취한 척했지요. 전하에 김선달이 못하는 일은 없겠지. 어디 인경 한 번 칠 수 있겠나? 양반들은 통행금지 시간이나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울리게 되어 있는 인경을 치도록 꼬들겼습니다. 양반들의 속마음을 꿰뚫어본 김선달은 비틀거리며 대궐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러고는 인경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인경 쳐라! 인경 쳐라! 그러자 인경 소리가 댕댕댕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윽고 창을 둔 군사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지요. 갑자기 인경이 울리다니 무슨 일이냐? 대궐하는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경을 울리게 한 자를 당장 잡아드려라. 김선달은 보승줄에 묶여 대궐로 끌려갔습니다. 양반들은 일이 뜻대로 되었다며 좋아했지요. 아무 일도 없는데 어찌하여 인경을 치라 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임금님이 큰 소리로 꼬지졌습니다. 그러자 김선달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감마마 소인은 인경을 치라고 한 적이 없나이다. 감히 뇌 앞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내놈이 인경 쳐라 하고 소리치지 않았느냐? 포도대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 보니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제 아들 녀석이 생각났습니다. 아들 이름이 임경철인데 서러움이 복받쳐 임경철아 임경철아 하고 불렀을 뿐입니다. 임금님은 김선달의 대답을 듣고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구나. 그럼 그대는 죄가 없다. 봉의 김선달은 당당하게 대괄문을 나섰답니다. 여우의 망신 옛날 어느 마을에 황갑을 맞은 염소가 있었습니다. 염소 내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황갑 잔치를 열기로 하고 동네 어른들을 초대했습니다. 황갑날이 되자 염소 내 집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염소 내 아들 딸들은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오는 순서대로 자리를 안내하다 보니 늙은이와 젊은이가 뒤섞여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손님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앉혀서야 되겠소?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오. 염소 내 아들 딸들은 다시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정해주었습니다. 그때 초대받지도 않은 여우 한 마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맨 윗자리로 가서 앉으려고 했습니다. 저런 버릇없는 놈을 봤나 거기가 어떤 자린데 감히 내가 앉으려고 하느냐? 나이 많은 손님들이 한 목소리로 여우를 나몰았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뾰족한 조둥이를 벌리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나처럼 나이 많고 세상 경험 많은 짐승은 아마 없을 거요. 나는 하늘나라에도 가봤고 물나라에도 가봤소. 달나라에 가서 개수나무 가지까지 세워봤소. 여기 누구 개수나무 가지가 몇 개인지 아는 짐승이 있소?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것 보시오. 나만 한 나이와 경험을 가진 어른이 없다는 뜻 아니오? 그러니 맨 윗자리는 당연히 내가 앉아야 한단 말이오. 여우가 윗자리에 그대로 눌러앉아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주위를 둘러보니 거북이 짧은 목을 빼고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오. 잔치집에 와서 조상집에 온 것처럼 울음소리를 내더니. 손님들은 모두 화를 내며 거북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냇가에 개수나무 두 그루를 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무너진다는 소문을 들은 제 아들이 수천년 동안 잘 자란 개수나무를 베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들은 별의 말뚝을 받고 나무 기둥을 다듬어 하늘을 버텨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은하수가 터져 홍수가 나지 않게 나뭇가지로 둑을 막다가 지쳐서 그만 죽고 말았지요. 그 뒤 둑을 막았던 나뭇가지에서 싹이 터 다시 수천년을 자라 저렇게 커졌습니다. 저 휘영청 밝은 달 속에 개수나무를 보니 갑자기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거북의 말을 듣고 난 손님들은 모두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보니 거북님만큼 나이 많은 짐승은 세상에 없을 것 같군요. 손님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여우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버릇없는 여우야 거북님한테 어서 냉큼 자리를 내드려라. 간사한 거짓말로 윗자리에 앉으려다 망신을 당한 여우는 얼굴을 붉히며 잔치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거북은 여우를 쫓아낸 뒤에도 윗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그 까닭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버릇없는 여우를 쫓아내려고 머리를 좀 썼습니다. 염수어른의 환갑잔치를 망칠 수야 없지요. 손님들은 여우를 쫓아낸 거북의 께에 감탄하면서 즐겁게 웃었답니다. 히미쌤 바우 옛날 함경도 어느 바닷가 마을에 한 어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보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13살짜리 아들 바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부의 아내가 병으로 알아놓았습니다. 아내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어부의 아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아내를 새로 맞아 우리 바우를 잘 돌봐줘요. 어부의 아내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아들 걱정만 했습니다. 얼마 뒤 어부는 아내를 새로 맞아들였습니다. 바우에게 새 엄마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새 엄마에게는 바우와 동갑내기 아들 칠보기가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몹시 짓꽂의 나이였어요. 칠보가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마음씨 착한 바우는 칠보기와 잘 지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칠보가 바우야, 아버지 없는 동안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으렴. 어부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며 당부했습니다. 집에는 새 엄마와 바우, 칠보기만 남았습니다. 어부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자 새 엄마는 친아들 칠보기와 바우를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맛있어. 엄마 밥 한 그릇 더 줘. 칠보기는 끼니 때마다 윤기가 잘 잘 흘르는 쌀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저도 쌀밥 좀 주세요. 바우도 쌀밥이 먹고 싶어 새 엄마를 졸랐지만 그럴 때마다 새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콩밥을 먹어야 힘이 난단다. 새 엄마는 날마다 바우에게 콩밥만 잔뜩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씨름 대회가 열렸습니다. 바우와 칠보기도 씨름 대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한 집에서 한 사람만 대회에 나갈 수 있단다. 마을 어른의 말에 바우와 칠보기는 시합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씨름 대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칠보기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바우를 들어 올리려고 낑낑거렸습니다. 하지만 바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단번에 칠보기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칠보기가 진리가 없어. 새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데 소리쳤습니다. 바우와 칠보기는 다시 한 번 시합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칠보기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또다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쌀밥을 그리 많이 먹고도 지다니 새 엄마는 속상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마침 멀리 고기잡이를 하러 떠났던 어부가 돌아왔습니다. 어부는 시합에서 이긴 바우를 해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바우가 힘이 아주 쎄구나. 꼭 콩밥 먹은 장사 같은 걸? 콩밥을 먹으면 힘이 세진다는 말은 바로 이때부터 생긴 거랍니다. 평풍 속 호랑이 옛날 어느 고을에 군수가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새 군수는 심술 굳고 성미가 고약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소와 돼지를 잡아 잔치를 크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은 늘 해오던 대로 새 군수를 환영하는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잔치는 무슨, 그럴 것 없다. 군수는 웬일인지 잔치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분부를 내렸습니다. 여봐라, 이 고을에서 머리 좋고 괴공부 좀 한 사람들은 모조리 불러들여라. 군수는 고을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면 똑똑한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못된 벼슬아치들이 함부로 고을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수는 새로 부임할 때마다 그 고을에서 똑똑하다고 알려진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 빠짐없이 불러들였느냐. 군수는 중 늘어선 사람들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아니, 웬 코올리개를 데려다 놓았느냐. 어서 저 아이를 돌려보내지 못할까. 군수가 한 남자아이를 가리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나졸들은 군수의 분보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군수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이놈들이 갑자기 귀가 먹었나 왜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는 거야. 군수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마구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제일 나이 많은 나졸이 군수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비록 나이는 어려도 지혜가 매우 뛰어나서 어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만약 양반으로 태어났다면 코올은 물론 천하도 다스릴만한 아이입니다. 그 말에 군수는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뇌 앞에서 허풍을 떴느냐. 뭐 저 코올리개가 코올을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린다고. 군수는 벌떡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 아이와 내기를 내보겠다. 내가 이기면 아이의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군수의 호통에 나졸들은 모두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군수 앞에 나섰습니다. 네 제 목을 베어도 좋습니다. 아이의 당돌한 대답에 군수는 약이 더욱 바짝 올랐습니다. 군수는 이방에게 호랑이가 그려진 병풍과 밧줄을 가져오라 일렀어요. 자 이 밧줄로 정평풍 속에 있는 호랑이의 목을 메어서 끌어내보아라. 군수는 아이 앞에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밧줄을 집어들고 씩 웃었어요. 네 군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이는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며 소리쳤습니다. 군수님께서 몽둥이로 호랑이 엉덩이를 쳐서 대문 밖으로 몰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문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밧줄로 호랑이 목을 메어 끌고 들어갈게요. 이 말을 들은 군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한심한 놈아 몽둥이로 아무리 친다 해도 어떻게 그림 속의 호랑이가 뛰어나올 수 있단 말이냐. 그러자 아이가 깔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몽둥이로 쳐도 꿈쩍 않는 그림 속의 호랑이를 어떻게 밧줄로 메어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군수님이야말로 진짜 한심한 사람이 아닌가요? 아이가 말을 마치자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군수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새그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달걀 12개 가난하게 사는 선비가 어릴 적 서당 친구에게 편지를 받고는 어허 이를 어쩐다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멀리 강원도에 살고 있는 그 친구의 아들이 곧 혼인한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선물이었습니다. 빈손으로 가서 축하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고민하던 선비는 집에서 키우던 암탉의 알을 선물하기로 했어요. 암탉도 아니고 알이라니 조라하기 짝이 없잖아. 그렇지만 선비로서는 그것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달걀을 하루하루 챙겨서 열두 개를 모았습니다. 선비는 그걸 지폐에 엮어서 축하 편지와 함께 강원도에 사는 그 친구에게 보냈지요. 묘향산 밑에 사는 김 선비가 이 집 아들 결혼 선물이라고 전해주래요. 심부름하는 사람이 강원도 친구에게 물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처럼 오지는 않고 달걀하고 편지가 무엇이야? 친구는 의아해하며 편지를 펼쳐보았지요. 그 편지에는 축시가 적혀있었어요. 달걀처럼 둥글둥글 살아가소서 달걀 속처럼 알차게 연구소서 1년 열두 달 달걀 열두 개처럼 되소서 병아리처럼 예쁜 자식 많이 낳고 달걀이 큰 닭 되듯이 번창하소서 우리 집 암탁이 나은 이 달걀 겉은 백옥이요 속은 황금이니 옥으로 받고 황금처럼 쓰시게 편지를 다 읽은 친구는 선비가 오지 못한 이유가 가난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친구는 아들 내외를 불러 달걀꾸러미와 편지를 건네주며 말했지요. 내 친구가 보낸 것인데 혼인 축하 선물 중 가장 값진 것이다. 읽어보고 뜻을 잘 새기도록 하거라. 선비의 친구는 곧 답장을 보내 크나큰 축복이 담긴 선물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선비 또한 찾아가 보지 않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그 친구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지요. 달걀 열두 개는 이렇게 선비와 친구의 우정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주었답니다. 글씨앗 옛날 어느 날 산골짜기에서 재미있게 놀던 어린아이들이 숲속에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신기한 물건을 찾아내었습니다. 어? 저게 뭐지? 글쎄 무슨 씨앗인가 봐. 아니야 세상에 이렇게 큰 씨앗은 없어. 아이들이 찾아낸 물건은 크기가 달걸만한데 씨앗처럼 가운데 줄이 나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얘들아 그게 뭐니?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열매인가 봐요. 그래? 그럼 내가 무엇인지 알아볼 테니 그걸 나한테 팔래? 나그네는 어린아이들에게 얼마간의 돈을 쥐어주고 그 물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금님께 바쳤어요. 배하, 이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진귀한 물건입니다. 고맙소. 그런데 그게 무엇이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숲에서 찾아낸 것을 제가 얻은 것입니다. 임금님은 나라 안에 뛰어난 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건을 창가에 놓아두었는데 암탉 한 마리가 들어와 구멍이 날 때까지 좋았습니다. 그걸 본 학자들은 그것이 다름 아닌 곡물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학자들은 임금님께 아래였습니다. 배하, 이것은 곡식의 씨앗입니다. 임금님은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씨앗이 있단 말이오. 도대체 무슨 곡식이길래 씨앗이 이렇게 크단 말이오. 임금님은 다시 학자들에게 이것이 무슨 씨앗이며 언제 어디서 생겨났는지를 알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학자들은 씨앗을 찾아보고 온갖 책을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임금님께 다시 아래였습니다. 배하, 저희들로선 이 씨앗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습니다. 하온이 곡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농부를 불러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은 온 나라에 명을 내려 농사 경험이 많은 농부를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늙은 농부 한 사람이 궁전으로 불려왔어요. 그는 이도 다 빠지고 등이 활처럼 굽었으며 얼굴도 쭈글쭈글 했습니다. 그리고 걷기조차 힘이 드는지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궁궐 안으로 들어섰지요. 임금님은 농부에게 씨앗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노인장 이런 씨앗을 본 적이 있소이까. 늙은 농부는 귀가 멀었는지 멍하니 있다가 옆에 있던 신하가 큰 소리로 임금님의 말을 다시 전하자 간신히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지 손으로 씨앗을 조심스럽게 더듬더니 고개를 갸우뚱 거렸습니다. 배하 황공하오나 소인은 이런 씨앗을 심은 일도 거두어들인 일도 없습니다. 소인이 밭에 뿌렸던 씨앗은 아주 작았습니다. 하오나 저의 아버지라면 혹시 이런 씨앗을 보았을 지도 모릅니다. 소인의 아버지를 불러 물어보십시오. 임금님은 당장 노인의 아버지를 불러오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뒤 노인의 아버지가 궁전으로 불려왔어요. 그런데 그는 아들보다 더 정정하여 지팡이를 하나만 짚고 있었습니다. 노인장 혹시 이런 씨앗을 보았거나 심어본 적이 받아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 했습니다. 배하 황공하우나 소인은 이런 씨앗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소인이 농사를 짓던 시절의 씨앗은 요즘 것보다는 더 크고 수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씨앗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인의 아버지가 살던 시절에는 더 큰 씨앗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온이 소인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어떨 런지요. 임금님은 다시 이 노인의 아버지를 데리러 신하를 보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노인한 사람이 궁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앞서 궁전으로 불려온 자기 손자나 아들보다 훨씬 건강하여 지팡이도 짚지 않았고 목소리에도 힘이 넘쳤습니다. 임금님은 그에게 씨앗을 보여주며 그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노인의 씨앗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호 이렇게 좋은 씨앗이 남아있었다니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군요. 노인의 씨앗을 조금 물어 뜯어 작은 작은 씹어보더니 밝은 얼굴로 임금님께 말하였습니다. 배하 이것은 아주 먼 옛날에 심었던 곡식의 씨앗입니다. 임금님은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노인장께서는 이런 곡식의 씨앗을 직접 심어 본 적이 있겠구려. 그럼요. 이런 곡식은 소인이 농사짓던 시절에는 어디서나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런 곡식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임금님이 궁금한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노인장 그때 그런 씨앗을 어디에서 샀소. 그 씨앗은 값이 얼마나 돼요.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농사짓던 시절에는 곡식을 사고 판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또 돈이란 것도 몰랐고요. 누구나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곡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노인장 노인장의 밭은 어디에 있고 이런 곡식을 심은 곳은 어디요? 노인이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의 밭은 제 땅이 아니라 신의 땅이었습니다. 누구나 그곳을 쟁기질하여 가꾸면 바로 그 사람의 땅이 되는 것이지요. 그 시절의 사람들이 제 것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신의 노동뿐 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노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으나 아직도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이 세상의 땅은 본래 신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 같은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소. 임금님의 물음에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임금님의 물음은 계속 되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노인장께 두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한 가지는 옛날에는 이런 씨앗이 있었는데 어째서 지금은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노인장께서는 손자나 아들보다 더 정정하여 지팡이를 집지 않고 가뿐히 다니며 눈과 귀는 밝고 치아도 튼실하며 말씀도 맑둠 도 비결이 도 대 대 무엇이냐는 것이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옛날에 나오던 크고 좋은 씨앗이 지금 나오지 않는 것이나 내 아들과 손자가 나보다 더 늙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동에 의지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의 뜻에 따라 살면서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을 가질 뿐 결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곡식의 씨앗은 크고 알찾고 사람들도 건강하여 쉽게 늙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임금님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답니다. 지혜로운 일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한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있어. 그 세 가지만 알면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하지 않을 텐데 말이야. 그것은 첫째 언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둘째 누구와 더불어 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 셋째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이야. 그런데 누가 이 세 가지의 답을 알고 있을까. 왕은 생각 끝에 전국에 방을 붙여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후한 상을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학자들이 몰려와 여러가지 생각들을 쏟아놓았습니다. 처음 질문 언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여러 학자의 의견은 구구하였습니다. 첫번째로 대답한 학자의 답변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데 가장 적절한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평소에 미리 할 일을 적어놓은 계획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표대로 일을 해나가면 어떤 일이든 시기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 학자의 의견은 이와 달랐습니다. 어떤 일을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미리 결정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때 일어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번째 학자의 의견은 이렇 했습니다. 그때그때 닥치는 일에 대해 언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왕 혼자서 정확하게 결정한 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을 옆에 두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매사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입니다. 그러자 네번째 학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세상에 매사를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 입니다. 앞으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점쟁이지요. 그러므로 점쟁이를 가까이 두고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질문 누구와 더불어 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 에 대한 대답도 첫 번째 질문 못지않게 의견이 구구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왕을 보좌하고 있는 정치가 라 하였고 또 어떤 이는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우드머리인 장군 이라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왕의 건강을 맡고 있는 의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셋째 질문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하는 질문의 답변들도 앞의 경우와 비슷했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 이라 하는가 반면 다른 이는 정책 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사람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대답이 나왔지만 왕은 그 어떤 대답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지혜롭기로 이름난 현자를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왕이 현자가 사는 숲 가까이로 찾아갔을 때 마침 현자는 집 앞에 있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왕이 현자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현자시여 저는 세 가지 의문이 있어 그 답을 구하러 당신을 찾아왔소이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첫째 어떤 일을 함에 있어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과 일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멀리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싶은 세 가지 의문입니다. 부디 현명하신 대답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었고 왕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자는 왕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에 탁탁 침해뱉더니 다시 괭이질을 시작했어요. 대답을 기다리던 왕은 현자가 자기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몹시 힘들어 보이는군요. 그 괭이를 이리 주시오. 내가 조금 도와드리지요. 현자는 왕에게 괭이를 넘겨주고는 밭독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왕은 밭을 두 이랑쯤 갈고 나서 일손을 멈추고 현자에게 다가가 아까한 질문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현자는 입을 다문 채 자리에서 일어나 괭이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지요. 그러나 왕은 괭이를 돌려주지 않고 다시 밭을 갈았습니다. 다시 두어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 기울기 시작했어요. 왕은 괭이를 땅에다 꽂고 현자에게 말했습니다. 현자시여 나는 지혜를 얻고자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만일 내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없으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그만 돌아갈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저게 누굴까요? 이쪽으로 달려오는 저 사람은 왕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한 사나이가 배를 움켜쥐고 이쪽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사나이는 간신히 왕이 있는 곳까지 오더니 풀썩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왕은 현자와 함께 쓰러진 사내의 윗옷을 풀어 헤쳤습니다. 사나이의 배에는 큰 상처가 나 있었어요. 왕은 조심스럽게 흘린 피를 닦아내고 손수건으로 상처를 싸매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해는 완전히 서산에 떨어지고 사방으로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현자는 왕과 함께 사나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의 침상에 눕혔습니다. 이태날 아침 눈을 뜬 사나이는 왕을 보더니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임금님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왕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는 그대가 누군지 모르네. 그러니 용서하고 말고 할 일도 없지 않은가. 그러자 사나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임금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저의 원수입니다. 저의 형제들은 모두 임금님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재산도 전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의 원수를 갚고자 기회를 노려왔습니다. 어제 임금님께서 현자를 찾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님이 현자를 만나고 돌아오기만을 숨어서 기다렸지요. 그런데 하루종일 기다려도 임금님이 나타나지 않게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다가 경비병에게 들켜 칼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 저를 임금님께서 살려 살려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목숨은 임금님의 것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죽을 때까지 임금님의 충실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원수를 만나 화해한 왕은 기뻐하며 사나이를 용서하고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나이와 이야기를 나눈 왕은 현자를 다시 찾아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떠나기 전에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였지요. 현자는 어제 갈아놓은 밭에다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현자시여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부디 어제 말씀드린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현자는 일손을 놓지 않은 채 대답 했습니다. 그 대답은 이미 끝나지 않았소이까? 아니 대답이 끝나다니요? 저에게 언제 대답을 해주셨습니까? 현자가 일손을 놓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지요. 어제 당신은 내가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가엾게 생각하여 박한의 일을 도와주었지요. 만일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 사나이에게 목숨을 잃었겠지요. 그런 즉 가장 적절한 시기는 당신이 나를 돕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였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왕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현자는 다시 말을 이었어요. 또한 저 사나이가 상처를 입고 달려온 일을 들어 말해볼까요? 그때 가장 적당한 시기는 당신이 그를 치료해 준 때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당신과 화해하기는 커녕 다시 당신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겠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 사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이 그의 목숨을 살린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 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어디 에서 어떻게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란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머리는 점점 더 수그러졌습니다. 현재는 다시 말했어요? 그러니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임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배려하고 인정을 베풀며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요. 눈앞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을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지혜로운 일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너그라운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